오늘 민수 씨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상담을 신청해 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함께 상담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쓴 후에 상담받고 싶은 언어를 작성해서 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사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수 씨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 민수 씨에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 오늘 민수 씨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상담을 신청해 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함께 상담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쓴 후에 상담받고 싶은 언어를 작성해서 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사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수 씨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 민수 씨에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 오늘 민수 씨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상담을 신청해 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함께 상담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쓴 후에 상담받고 싶은 언어를 작성해서 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사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수 씨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 민수 씨에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